어헉! 어어어헉! 어어헉! 어어어헉! 아 뜨거 뜨거 뜨거! 오마이갓! 다 쓰리려 나갔어? 아리야, 먼저 빨리! 오마이! 빨리 나가지... 나가요 나가요! 어... 아니 갑자기 물려오네? 어휴 빨리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흰이네요 흰 자... 한번 볼게요 혀가 필요해요? 혀가 필요해요 혀가 필요해요 큰 계란가 필요해요 우와 넌 부적이에요 That's a lot of babies 와 You go see if you can find a bag 오케이 와... 제가 알을 다 가져왔습니다 와... 으 통합 따기 위해서 라이센스 하러 왔습니다 19불에요 3일 3일 동안 쓰시는거 여기서 여기서 만 딴거에요 여기서만 으 통합이 시원하게 생겼어요 와 뭐야 나무 되게 잘 잘라요 한번 보세요 연어 간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심장 이에요 으 아 아주 색깔이 이쁘게 탔습니다 구워졌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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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에다 주면은 잘 먹어요 저보다 훨씬 잘 먹죠 예 아이고 잘 먹는다 피쉬 시즈니 그리고 레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레몬즙 쫙 쫙 빠지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계속 속고 있습니다 계속 쏟아요 으 으 묵 으 으 남겠네 남는데니까 내가 그랬잖아 얼마나 많은 건데 이게 또 가운데 토막 있는 거 그것까지 해주면요 이거 10명 먹어요 그니까요 바삭바삭해질 텐데 그니까 찜도 먹고 요건 그대로 석쇠우유에다가 구고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얼마나 걸리죠 한 20분 공간이 부족한 거네 이쪽으로 좀 더 충분해 불색깔 너무 이쁘다 불타오르네 제 마음이 이렇게 불타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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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다 벗겨놔야 돼요. 시원하게 생겼어요. 완전히 저를 안보여주고 이거는 찜이구요. 찜이라고 해야 되나? 오븐 들어간 것 같고 이거는 구이. 바삭한게 너무 맛있어요. 이거 제 입으로 들어갑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맛있는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뜨거운거 빼고 이번에는 찜인데 찜 맛을 볼게요. 아무튼 진짜 맛있죠?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비린내 하나도 안나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요리 잘하시네요. 아 벌써 깜깜해졌습니다. 그새 그냥 산속이라서 해만 떨어졌다면 이렇게 깜깜해요. 이거 봐야 불에 탔잖아. 구멍에 뽕 넣고. 아무튼 너무 맛있습니다. 오 진짜 맛있다. 비린내도 하나도 안나고. 어우 너무 맛있어요. 고생하셨습니까? 어우. 녹아요 녹아요. 입에서 그냥. 살살 녹습니다. 아 뜨거. 내 손까지 있겠네. 홍합입니다. 홍합탕. 그렇습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되는데. 조금 열었어. 네. 좋아요. 지금 우리 이거 맛있게 먹고 있구요. 왜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먹었으면은 이런 맛 안났을 거에요. 아무리 맛있어도 이런 맛 안났을 거에요. 네. 맥주도 소개했어요. 이렇게 지인들하고 같이 먹는 그런 맛.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저 혼자 먹으면은 이런 맛 안납니다. 네. 네. 육질. 기가 막히신거에요. 기가 막혀요. 이것도. 이것도. 뜨거워. 조심하셔야 돼. 홍합. 어때요? 좋아? 응. 간도 그냥 따로 할 필요 없이. 자. 어디.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오우. 색깔 좀 봐. 노홍한데요? 고기 색깔이. 되게 맛있게 보이는데. 받아서. 한번 마셔볼까요? 자. 바로. 뜨겁다니까. 그 조명. 그 조명. 꺼주세요. 제 주름살. 너무 잘보여. 하. 좋아. 주름살. 보이고. 니가 뭐. 요번에는. 알. 홍합알. 홍합알. 홍합알을 먹겠습니다. 어디 홍합알이. 까야지. 아유 안보여. 까야지. 좋았어. 애피맛. ды' 아유. 예쁘죠? 되게 맛있게 보이죠? 제가 대표로 먹겠습니다. 으하하하핳하핳 초청이요. 러시아. 입질이 달라요 모래가루같은데 뭐랄케 찹쏘니 착착 씹히죠 모래가루같은 똥물 빼고 먹어야될거같아요